안녕하세요 비버 입니다 이번에는 항구완성 버전 2번 두번째 패턴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리듬을 좀 타다가 그 다음에 왼팔로 여자 오른팔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이때 여자는 이렇게 팔을 펴주시면 되요 하고 놓으면 여자는 천천히 내려오고 남자는 패턴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하나 두번만에 붙어서 그 다음에 여자를 왼쪽으로 발로 리드를 해줄거에요 일단 남자 오른발로 여자 왼발을 살짝 오른쪽으로 여자 오른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체가 와요 그 다음에 발을 오른쪽 남자 오른쪽으로 미면 여자가 이렇게 빨리 오죠 거기서 남자는 팔로 오른쪽 이렇게 막아줘요 그 다음에 팔로 다시 여자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여기 이쯤에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줘요 틀어서 쭉 가게 한 다음에 더 이상 못 갈 때까지 리드를 하고 그 다음 다시 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오른팔 허리 쪽을 살짝 잡아 당기면서 남자 힙에 고위반 쪽에 갖다 대고 살짝 치면 여자는 이렇게 살짝 우리가 보면 이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여기는 살짝 얹었다가 살짝 까는 걸로 할게요 한번 더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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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향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여자를 남자가 하체로 리드 하는 거에요 리드가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나 오래 안 하신 분들 보면 여기 하체 리드가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리드가 없어서 요거를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보면 남자 여자 서로 거의 무릎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거에요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먼저 내가 보낼 쪽으로 이렇게 슬며시 밀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다 강하게 이렇게 미는데 강하게 하지 말고 슬며시 밀어서 중심을 다른 쪽으로 옮긴 다음에 남자 팔로 이렇게 힘을 줘서 막아주면서 반대로 보낼 때 그 다음에 발로 반대로 보내고 상체가 따라와요 그 상태에서 막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거의 막는 느낌이 오죠 여기에서 다시 상체로 방향 바꾸고 틀어서 다시 틀고 살짝 여자를 기대게 한 다음에 살짝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